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한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한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한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나 한례나 무한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극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들 예원해외 생도들 또 아직도 온난히 예외에 들리 pir pussy 예원해외의 성도들 은혜가holes의 삶의 성도들 이래 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들의 말씀 마딥 principals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갈라디아스 강의를 마치고 다음 줄부터는 야구보서를 강의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스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스 안에 있는 중요한 핵심 핵심이 세 가지 크게 정리하면 세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복음 외에는 복음 없다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절대 복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가지는 유일성 이 절대성 영원성을 분명히 붙잡아라 이것을 플랫폼으로 오직 유일성 제창조의 제자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예요 둘째로 교회에 스며들어 있는 변질된 복음에 맞서서 너희들은 영적 싸움을 처절하게 싸우라 영적 싸움, 교회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오직 예수의 도를 믿음으로 말냐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지 그 어떤 율법 행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특별히 율법과 종교의 멍해를 다시는 매지 마라 이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했습니다 전부 율법입니다 율법에 매여가지고 살리고 죽이고 물고 떴고 전부 다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단 종이 되어 사단 심부름들 하니까 다시는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살지 마라 아멘 율법의 종에 매이지 마라 복음이 주는 영적 참자유함을 사실적으로 누려라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다 성령을 따라 장식의 3장, 6장, 11장의 서론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권능을 힘입어서 본론 인생을 살아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생명 살리는 본질, 영적 본질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오천 종족 2, 3, 7 나라 복음화를 위해 사는 것 오직 전도와 성경화 내 인생의 목표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요 절대 최고의 기쁨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마무리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진 한 가지 흔적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흔적입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지금까지 사행을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빛밥과 그러한 혼란을 받으면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 자신의 삶을 대변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도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삶 예수의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쉽게 설명하면 복음의 유익을 위한 삶의 모든 발자취 복음을 위해 살아온 그 발자취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게 그렇게 감당하는 것 하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허신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예수의 흔적이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많이 남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구원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들 그 헌신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흔적이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 가치가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국의 모든 성도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급받는 증거의 길을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유일한 자랑입니다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은 눈이 아주 나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서신서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갈라디아 수는 누가 썼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는데 다른 모든 바울의 서신서는 다 이 두기고가 썼습니다 늘 두기고가 옆에 앉아 대필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의 구술 말을 그렇게 했는데 이걸 다 받아 적게 한 후 이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자필로 크게 눈이 나쁘니까 크게 기록함으로써 그 편지가 자신의 편지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쓴 편지다라는 사인을 대신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기가 직접 쓴 글씨를 썼겠지만 여기에서 더 깊은 의미가 마지막에 있는 이 큰 글씨로 쓰는 바울이 직접 쓰는 이 글씨 중에 사인도 되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대필에 섰지만 마지막만큼은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를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썼다 바울이 뜨거운 가슴으로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쓴 이 본문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무럿 육체의 모양을 내려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한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맨하려 한 뿐이라 한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한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종교는 다르다 복음과 종교는 다르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강조하는 인간 중심인 반면에 복음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로 하나님 중심이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모든 역사는 BCAD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구원자다 아니다 라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안 믿어진다 그런 저주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개차바이랄지라도 예수님과 구원받은 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크리스도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가장 행복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이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 나와봐 라고 큰소리 칠 정도로 행복해야 돼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자다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구원받았지 조상받았지 완전 자유 얻었지 뭐가 걸릴 게 있어요 사단은 계속 태클을 그려요 태클 계속 겁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힘 빠지게 계속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요 여러분은 의인이요 예수고시도를 믿어놓은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요 계속 일법주의자들의 육체적 모양을 내린 자들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결국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를 위한 외식이에요 육체로 자랑하려고 자기도 한례받고 다른 사람도 한례받도록 막 강요해 나 한례받았다 너도 한례받아라 내가 이 사람을 한례받게 했다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한례받게 했다 이걸 자랑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근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근의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들 요즘에는 한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제일 심각한 문제였어요 한례 이것은 일법이거든요 한례 이거 가지고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걸 한례 받았다 못 받았다 엄청난 논쟁이 많았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면 중요한 인사가 뭐냐 한례 받았습니까 기독교인인데 아무 소용없는데 그렇게 일법주의자들이 집어넣어 사생을 확 집어넣었어요 인사가 한례 받았습니까 라니까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가를 이 바울이 서실 때 그 분위기가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육체로 자랑하는 것에 빠지면 결국은 뭐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 육체, 자기 스펙, 자기 자랑을 계속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있는 거라고는 죄밖에 없고 헌밖에 없어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이 인정해 줄 때는요 이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되게 신나요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했으니까 사람 알아주면 신나고 안 알아주면 힘 빠져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안 빠져 인정 안 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목사님이 인정 안 하면 상처받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오직 사람 중심이에요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오리지널 상금 낸다 올 거야 이리 믿어야 돼요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모르지 알라고 애를 쓰긴 하지만 다 알 수가 없지요 제가 깜짝마다 놀랄 때 했다니까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허시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꽉 갈렸어요 그건 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그 사역이 지속되지 이러면 도빛도 없이 그냥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 그렇게 정의 내렸어요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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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가 뭡니까 초신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말하면 폭염수술이에요 그 당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피은약을 맺을 때만 너 내가 택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그 정거 너와 나 피은약 맺자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래 받게 했어요 돌을 갈아가지고 그때 칼이 있습니까 돌을 칼같이 만들어서 엄청나게 고통이 되잖아요 사실은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렇게 시작된 그 할래가 구약되어 있었던 사건 예수 믿음으로 영적 할래 받아 보냈어요 그거를 지금 와서 계속 주장합니다 이거 아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 육체로 자랑하는 거 14절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나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어짐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극률이 있을지어다 율법주의자들이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것과는 반대로 사도 바울의 유일한 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주는 이 참복음밖에 없다 바울은 할래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으로만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장로 집사 권사 중요하지요 그거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예수만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냐 아니면 수시로 점쟁이 차다 가냐 저리 가서 대통령 후보들 보면 예수 믿는 집사라 하면서 교회가 저리 가서 이러고 하니 다 가짜입니다 그거 괜히 걸쳐놓고 이용하는 것이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째 부처 앞에서 저를 하고 빕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오직 새로 지어심 받은 그것이 중요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지어심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새로 지어심 받았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육체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서론이야 이거는 또 끝은 다 썩어서 흘러돌아가 속사람이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이 영혼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혼 그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육체는 다 끝나고 세상 사람들 전부 서론 가지고 여기 목숨 내놓고 살지요 많이 목을 걸지요 몇 년 하겠다고 대통령 몇 년 하겠다고 국회의원 몇 년 하겠다고 하고 나면 뭐 할 건데 다 껴도 좋아할 건데 뭘 그렇게 목숨을 걸고 땅에 그건 다 그래요 결과가 바벨탑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상태다 그래서 우리밖에 못 부르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에 별 울려 퍼진 데서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꽉 찼네 그거는 구원받은 자만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때 오늘 우리 찬양대에 부렸던 이 찬양을 전의 찬송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서 나를 지으셨다 골동우 소장 실출제를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 새것이 되었도 새것이 되었도 나이 들은 거 아무 상관없어 그거 말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이런 감격 속에 살 것에 예수 모시고 살면 지상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이유 분문 천국 아니면 속은 거예요 천국 아니면 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임수에 당한 거예요 율법에 당한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행복자 되길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 새로운 신분을 회복해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다 어제까지 끝나서 오늘 새거다 아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딱 느껴져요 이 사람은 만날 때마다 생기가 있고 만날 때마다 새롭고 자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거요 구원받은 자의 매력입니다 생명 가진 자의 매력이에요 확신 있는 자의 이 증거입니다 지루한 지루 사람이 그렇게 생겨놓으면 그렇게 살면 사업도 잘 안 돼요 지루하게 말하고 지루한 생각 맨날 꼰대 생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든지 심지어 자식들도요 아버지 세대가 들려서 대화 안 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비정부는요 나이 아무리 많아도 김영석 교수 보세요 100살 넘어도 젊은 애다라고 대화한다니까요 100살 넘어도 대화 지금도 늙었다는 걸 느낄 수 없을 만큼 생각 자체가 이 사고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재창조의 사건이 벌어졌어 그래서 여러분은 재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매일 새롭게 바랍니다 어제 것도 끄집어내고 작년 거 끄집어내고 지난달 끄집어내가지고 진흙탕 만들어가지고 맨날 새로운 일 다 놓치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의 이 삶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극률 감사하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나를 새롭게 지엄받게 하신 유일한 길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데 우리가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의 심을 자랑하라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 당대 최고 그야말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문학박사 철학박사 법률박사 박사만 해도 몇 개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그런 당대 최고의 학벌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완벽하게 흠이 없는 자기 스스로 율법에다 흠이 없다 그 정도로 우린 집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을 정도로 당당해서 그런데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정반대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기 왔던 모든 스펙들이 모든 것이 허상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허상이다 그래서 빌리포서 3장 7절로 구절해보면 그리스도 외에 전부 다 뭐라고 고백했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배설물이다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살수록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성경공부라고 하는 훈련 계속 뭐든지 그냥 예배 말할 것도 없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빠진 영적 세계를 모르는 지식 그거 다 서론이요 껍데기입니다 초등학문 바로 그랬어요 초등학문 그 수준이에요 초등학생 수준이야 박사인데 교수인데 영적인 거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도 영적인 거 모르는 거예요 근본치료는 못합니다 바울이 어디까지 나아갔느냐 곤도전서 구장심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금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할 일임이라 만일 보금을 전하지 않아야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부활하신 주문을 만났고 심지어 삼청정 처음까지 보고 왔고 영낀 것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보금을 안전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화가 있게 할 것이다 은혜를 그만큼 받았으면 전거하라 그 말이지 체험을 그렇게 했으면 전거하라 그 말이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보금을 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금을 전해요 은혜 못 받은 사람 지가 없는데 뭘 말해요 스트레스가 막 부담스럽지 빌리포설장 18절의 그림은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도 누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나를 시기 질투해서 하든지 상관없다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기에 무슨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리스도만 증거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경쟁이 있어요 그분 통해 그리스도만 증거된다 하면 기뻐하고 기뻐하고 함께 해야지 아멘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다 여기에서 우리도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맛봐야 돼요 설교의 황태자 스포츠 목사님이 이런 간증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조용히 목상하고 있는데 십자가 장면이 나왔어요 십자 장면이 나왔는데 그래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 사건 앞에 왜 내 마음에 감격이 없습니까 왜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울기를 시작했어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 느껴질 때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내 가슴속에 눈물이 없어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 찬송을 부르더니 내 영혼이 확 열리는 감격이 없어 찬양대가 우리 찬양대가 세계적인 찬양대입니다 저런 찬양 내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어봅니까 정말로 영어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찬양을 들으면 내 영혼이 확 치유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재창조의 감격을 하는 아멘 이게 찬양의 힘이에요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도 캄캄해가지고 어제 고민 그대로 해가지고 어지 염려 걱정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속았습니다 은혜 못 받게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향한 이 감격이 상실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본질적으로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예수 그리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그분만을 생각하면 그 이름만 들어도 제가 찬양 부를 때 막 춤추고 싶더라니까 찬양 곡이 좀 그랬어요 사람 막 흔들었어 흔들었어 그냥 차분하게 나가더니 막 흔드는데 와 미치겠더라고 감사와 감격이 변화가 없는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요 찬양을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 가슴이 뜨거워 떨리지 않았냐 감격이 없었냐 영적 상태 점검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 상태 생명력이 넘치는 현장 전도제하의 삶을 사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동제로 언약적 한입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과 한례에 대한 율법적인 질문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바울에게 너 사도 아니야 가짜야 니가 니 혼자 사도냐 니가 언제 예수님 따라다니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권을 하나님이 직접 줬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방을 위한 내가 부른 종이다 직접 부르셨는데 이걸 못하니까 계속 평생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례 안 받은 거 한례 한례 이런 것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흔적이라는 말은 헬란 말로 스티그마타 스티그마타라는데 이 말은 소나 양이나 소유주가 낙인을 지져버립니다 이 소유주는 자기 소유 가귄을 확 몸에다 찍어버려요 주인이 노예를 부를 때 노예가 자세히 소유라고 노예의 몸에다가 지져버려요 가귄해버려요 낙인을 해버립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사도로 부른받은 바울이 그야말로 예수의 소유된 흔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로써 받은 고통 고난 상처 그걸 가르쳐요 골동우스 11장 24절로 입실제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피보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하는 뇌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은 놀아 사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더물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의 흔적을 왜 말하느냐 자신이 사도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임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이고 이런 고난을 이겨낸 것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은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복음을 가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기관이 부흥 안 되는지 아세요? 율법이 와서 가리 뿐인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 가지고 노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복음이 좋겠는데 율법이 꼭 있어요 맞다 틀린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끔 끼어들어서 이감 붙이고 쌈 붙이고 상처 주고 상처 받게 만드는 묘한 사단의 신분은 꿈들이 꼭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율법으로 자꾸 갈라놔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를 갈라 찢어놔 그냥 서로서로 불신하도록 엉뚱한 것 가지고 관심 가지고 할래 받았냐 안 받았다 이러고 앉아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더 이상 속지 마라 바울의 언약적 한이 여기서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남겨진 이 한 그 예수의 흔적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 천론역 중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 중에 진충실하거나 진실하고 충성된 종 그런 의미죠 이 진충시가 자기 예행을 이제 거의 마칠 무렵에 한 가지 간정을 해요 나는 나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 주실 거분 앞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그 흔적 그 상처 그 주님께 가져가면 상급 주실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육체의 아픔을 당하든 안 당하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건축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헌당을 앞두고 있는데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성도들이 허지는지 몰라요 집을 팔아 바치고 전세로 선세는 탈세로 가고 바치면서 심지어 무주스트에다 융자금 바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돈이 현금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현금 드려야 돼요 어음이 됩니까 안 되니까 현금을 1억을 하려고 하면 세금을 거의 4, 5천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게 말이 1억이지 그게 1억 5천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있어서 바친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은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빚을 갚아가 지금도 갚아가 수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갚아가고 있어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뭘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겠어요 물론 전도하다가 핍박 받고 문정박대 당하고 이런 거 조롱 당하고 많이 있지요 누명선 2단 소리 들어가면서 그거 다 흔적입니다 많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개인 건 잘 모르겠고 반입 목사들 교회에서 내가 기도한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의 흔적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왜 돈이 채우잖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있어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릴 때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시는 사람들 그분들 뭐 단어 아니겠죠 그분들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계본말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원교회 종이 원자를 원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원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적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가는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 때문에 많은 기도와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다 예수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헌신하면서 헌적 가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교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가진 것도 기록이 됐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안 하겠어요 다 알고 계시지 더 정확하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세요 4등의 11장에 보면 안디오 교회의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흐름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이 얼음 올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힘이 빨릴 때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겪은 억울함 상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이라는 도표가 있어요 유엔에서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측정해서 연령이 분류의 새로운 표준 규정을 5단계로 그렇게 나누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카톡으로 많이 공유가 그렇게 되고 있어서 방송에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팩트체크를 유엔에 해보니까 유엔에서는 이걸 발표한 적이 없다 이러나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공감이 돼요 그 도포에 보면 미성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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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세부터 17세까지 이거는 뭐 지금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파격적입니다 18세부터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봤어요 66세 66세부터 79세까지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이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65세까지가 청년이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청년이에요 아멘 청년이라고 백세시대에 말해요 조금 더 넓힌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이 많아도 우리 신여 우리 교회승들도 넓혀도 중년이에요 중년 노인 아무도 없어 중년이에요 제가 이 말씀드릴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한창 주의일을 할 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있어서 아이고 젊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 그 말이 우리의 삶은 사명이 다하면 끝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청년의 폐기를 가지고 청년의 폐기를 가지고 일심심치 속으로 변함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 자랑이 뭐예요 맡겨준 직분 또 전도 캠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영계의 모든 성도를 정말 사도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말을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 복음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당하는 그리스도의 그래서 사명당하는 그날까지 생명을 넘치는 영적 청년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한산도 빠짐없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 되기도 하 조합사사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조합사사 이 언약이 성취된 현장에 있게 하여 조합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